이종훈 씨의 아연샷 레슨인데 아연샷 중에서도 롱아연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5번 아연이 롱아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7번, 6번, 5번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미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롱아연은 4번, 3번, 2번 이렇게 쳐야 되는데 4번 아연 갖고 계시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 5번 아연까지밖에 안 갖고 계신데 유틸리티 많이 치잖아요. 근데 4번, 3번 아연도 있는데 요즘은 3번 아연도 프로들도 잘 안 써요. 사실 이거 많이 쓰시나요? 사실 5번까지는 편하게 잡는데 4번, 3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3번인데 왜 갖고 다니세요? 상대 기죽이기 위한 그런 용만이에요? 멋스러움. 아, 멋스러움. 4번 아연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클럽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긴 단조형 클럽이죠. 치기 쉽지 않은 클럽이에요, 사실. 자, 한 번 그러면 롱아연을 한 번 보여주세요. 드라이버가 좀 적게 나왔거나 드라이버 미스샷을 했을 때 롱아연을 좀 잘 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왼쪽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와도 임팩트 레깅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클럽이 빠질 수 있는 동작이 나옵니다. 클럽이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죠. 아직도 롱아연에서 사실은 자신감이 많지는 않아요. 네. 터치가 좀 좋진 않네요. 약간 뒷옷이 좀 잘 나는 편인가요? 아니요 잘 안 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드라이버에서의 그 왼쪽 어깨 나가는 부분 조금 신경 쓰고 계신가요? 방금은 아 그래요? 잠깐 잊고 쳤어요. 드라이버 칠 때처럼 왼쪽 어깨가 좀 빨리 열리는 거를 조금 신경 쓸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뭐 아연은 굉장히 아우딘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드라이버랑 조금 다른 편인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아연이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자 몇 개 더 칠게요. 아 지금 네. 네. 롱하연 치는 걸 몇 개 봤는데 네. 드라이버 칠 때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어 일단 롱하연인데 네. 지금 4번 아인인데 가장 많이 나간 거리가 캐리로 159m 네. 아까는 좀 드라이버 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비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네. 드라이버는 좀 실수가 나왔을 때 아우딘으로 들어왔는데 롱하연은 그래도 인아웃 궤도로 볼에 근접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어 다운블러 업택이 다운블러로 되긴 하는데 클럽이 맞을 때 앵글이 굉장히 닫혀 맞죠. 네. 너무 눌러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볼이 있을 때 한 이 정도의 그 로프트로 맞아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눌려 맞는 현상이 있는데 네. 어 스윙 궤도가 지금 거의 뒤봇이 안 나잖아요. 보통 이렇게 눌러 치면 이렇게 뒤봇이 나야 되는데 거의 그냥 잡고 나가요. 네. 그러면서 깨끗하게 좀 터치가 이렇게 착 맞는 터치가 잘 안 나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 롱하연은 좀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 어드레스 한 번만 더 보고요. 자 일단 그 드라이버 칠 때는 왼쪽 어깨가 막히는 게 그래도 티에 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일단 백스윙을 할 때 이정훈 씨의 가장 큰 문제가 좀 클럽 페이스가 많이 다쳐서 올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내려올 때는 괜찮게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한번 임팩트 때 맞을 때 클럽이 어떤 모양으로 맞아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임팩트 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아야죠. 근데 지금도 보면 로프트가 굉장히 누워있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죠. 아 네. 클럽 헤드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해서 내려서 왼쪽 어깨가 그대로 빨리 열리지 않는 것은 똑같은데 궤도는 이 사이드로 잘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올 때 약간 이러한 이미지로 맞아야 되는데 맞을 때 로프트가 굉장히 서서 맞아요. 이렇게. 어 그게 백스윙을 들 때도 약간 좀 닫아들기도 하지만 이거를 너무 유지를 하죠. 그러고 나서 계속 끝까지 가서 피니쉬 때 클럽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빠져요. 사실은 이렇게 돌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손목도 다르죠 느낌이 자 그렇게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으면 전에는 좀 상체가 더 쫓아나가면서 이걸 힘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닐리즈를 하면 굉장히 심한 훅성볼이 나오죠. 네 가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 백스윙을 했으면 여기서 왼쪽 어깨를 놔두고 그대로 클럽이 탕 하고 자연스럽게 돌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훅 구질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클럽을 너무 손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클럽이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은 조금 멈춰놓더라도 헤드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눌러서 갑니다. 물론 백스윙을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단기간에 쉽지 않고요. 백스윙을 올렸으면 여기서 헤드 무게로 당해서 놔주는 느낌이죠. 하실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고요. 임팩트 때 헤드가 너무 닫혀있지 않게 닫히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그야말로 그냥 안 되면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네. 다시 백스윙을 올렸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 어깨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서 툭 그렇죠. 툭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면 치고 나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종훈 씨는 계속 힘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힘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덜 첨해 듯이 해서 클럽 페이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느낌이 어때요? 손목이 많이 꺾여 있죠? 자 백스윙은 교정은 안 할 거예요. 왔으면 왼쪽 어깨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팔에 힘을 툭 자 여기서 지금 팔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막혀 있어요. 굉장히 뻣뻣이 펴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좀 접어보세요. 그렇죠. 이런 느낌. 오히려 이렇게 되면 많은 골퍼들이 공이 더 크게 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왼쪽 팔꿈치가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들어와도 임팩트 레깅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클럽이 빠질 수 있는 동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몸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백스윙 백스윙 할 때 오른쪽 팔꿈치 살짝 구부러졌죠? 자 치고 나면 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죠. 이 느낌.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더 심한 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동작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자 연스윙 그렇죠. 오케이. 굿. 자 손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헤드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자연스럽게 굿. 굿. 네. 자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네. 네. 백스윙에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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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 네. 자. 지금. 지금 샷을 했는데 느낌은 어때요? 손맛은. 감은 좋은데 네. 심리적으로 네. 훅이 날 것 같은. 그렇죠. 아마 본인도 연습 스윙 때는 뭐 닐리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칠 때는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레슨 중 하나가 왼쪽 어깨를 잡아놓고선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왼쪽 어깨를 잡아놓고 왼팔에 힘을 이렇게 주면 손이 이렇게 꺾여요. 그래서 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왼팔에 힘을 왼쪽 어깨를 놔두고 그냥 자연스럽게 교차시켜주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몇 개 더 쳐볼게요. 네. 자. 오히려 왼팔에 힘을 빼고 클럽을 부드럽게 놔주는 거예요. 자. 백스윙. 거기서 잡아놓고 그대로 투. 괜찮아요. 스톱. 지금도 피니쉬하고 나서 모양 보세요. 헤드가.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야 왼쪽 팔꿈치가 뒤에 봤을 때 벌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아가면서 여기까지 돌아가는 피니쉬로 연결되죠. 자. 다시 어드레스. 네. 자. 여기서 왔을 때 왼쪽 어깨가 나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그렇죠.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피니쉬가. 그렇죠. 다시. 자. 왔으면 왼쪽 어깨를 자연스럽게 툭 놔두고. 지금도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힘을. 이 힘을 빼야 돼요. 네. 이렇게 힘을 경직해서 들어오면 오히려 공이 똑바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왼팔이 힘을 더 빼고. 당. 그렇죠. 이렇게 길어지는. 그렇죠. 이 피니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이것을 길게 가려고 뻗으려고 힘을 주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치키닝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오히려 왼쪽 팔꿈치가 쭉. 그렇죠. 놔주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생겨야 돼요. 네. 그렇죠. 괜찮아요. 이 왼팔의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이 왼팔을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치면 굉장히 똑바로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뒤를 잡아당기는 샷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세가 훨씬 보기도 안 좋습니다. 자. 염스윙 좀 하고 샷을 해볼게요. 그렇죠. 굿. 네. Cool.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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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손맛은 어떤가요? 방금 되게 감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깨가 나가면서 팔을 이렇게 힘을 주고 쳤다면 지금은 오히려 어깨가 나가지 않고 자연스러운 스윙 동작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는 진짜 이렇게 맞춰 쳐버린 스윙이 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샷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지금 약간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게 되면 토어 다운이에요 맞을 때 약간 이렇게 맞는 거죠 굉장히 지금 왼팔을 힘을 줬기 때문에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있으면 약간 이렇게 맞는 느낌으로 맞는데 이것을 고칠 때 왼팔에 힘을 빼는 거는 자연스럽게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 또 팁을 주자면 셋업을 할 때 너무 서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낮춰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같은 자리에서 치는데 롱하인이긴 하지만 뒤벗이 너무 많이 안 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약간 힐이 많이 떠 있나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토어가 셋업 때 이렇게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은 내려놓고 한번 샷을 해볼게요 손을 좀 더 낮춰놓은 상태 아마 느낌은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윙 이렇게 되면 약간 더 왼쪽으로 처음에 많이 갈 수 있어요 기존의 방법은 거의 롱하인을 치는데 손을 세워놓고 가서 그대로 눌러버리는 샷인데 지금의 방법은 손을 조금 더 낮춰놓고 자연스럽게 팔에 힘을 빼면서 헤드가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니까 이게 약간의 힘을 빼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맞는 느낌이 오다가 자신이 있으면 좀 더 세게 쳐야 됩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스윙으로 한번 쳐볼게요 손을 조금 낮춰놓고요 왼팔에 지금도 많이 경직이 돼 있어요 팔을 좀 더 자연스럽게 상체 다아가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그렇죠 좀 이렇게 탄력 있게끔 쳐야 돼요 지금 볼이 잘 뜨죠? 네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감이 방향은 조금 왼쪽으로 갔지만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네, 느낌 되게 좋았어요 이런 게 이제 임팩트 때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서 많이 서버리는 거예요 더 오히려 더 임팩트 때 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감이 좀 오나요? 어떤가요? 네, 처음보다는 되게 부드럽게 받는 그렇죠 가벼운 느낌이 나야 돼요 더 서둘러 롱화연이라고 너무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고요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굿 굿 아직도 롱화연에서 사실은 자신감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합니다 롱화연 잘 치려고 하면 어떠죠? 아, 롱화연이 방향이 쇼다인은, 미드라인은 괜찮은데 네 좀 어렵다는데 사실 프로 선수들도 정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롱화연이라고 과도하게 팔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닐리스를 하려고 해도 아마 훅이 좀 많이 났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눌러 들어가는 사실인데 사실 롱화연을 눌러치기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왼팔이 임팩트 때 이렇게 살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지나간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가주는 것이 훨씬 좋고 피니시 때 클럽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롱화연 레슨 받으셨는데 좀 어떠세요? 4번화연을 잘 안 잡게 되는 이유가 4번이나 5번이나 거리 차이가 맞아요, 지금 너무 안 나가잖아요 실제로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팔을 약간 릴리스를 더 뻗으면서 왼팔 힘을 빼는 느낌으로 치니까 완전 타구감이 되게 소프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이 정확도가 그래도 만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지금 1박 2일 동안 아연에서 있어서 조금 그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딱 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연을 조금 더 예민하게 잘 쳐야만 정말 싱글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싱글에 머물 수 있는데 네 이게 안 되면 또 그야말로 그냥 그린 주변에 갖다 놓고 그냥 어프로치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벼서 팔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좀 없애고 롱화연도 조금 이쁘게 떠가면서 스핀도 들어가는 차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좀 억지로 만들어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레슨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어, 지금 드라이버 레슨까지 좋아하는데 안에서 약간 좀 걸리는 느낌인데 네 이 부분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